니콘의 닮은 꼴 스타 몸메이슨. 리틀 니콘이라 불리며 니콘과 비교되고 있는 아역 스타 몸메이슨. 인유스에 출연해서 니콘형의 댄스를 따라하기도 했었는데요. 그것도 봤어요. 영상도 봤는데. 초콜릿을 주고 받고 춤추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. 영상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약간 눈, 이 눈 라인이랑 눈이랑 눈썹 저랑 닮은 것 같아요. 비하인드 스타의 출연해서 잘나가는 스타형들의 호감 순위를 정한 몸메이슨. 이거 화가 좋아. 좋아? 화가 어디? 됐다! 진짜. 저는 실제로 몸메이슨을 만났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. 얼마나 닮았는지. 사진이 되게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맨날 보는데. 근데 한 번 진짜 만나고 싶어요. 리콘형을 너무 좋아하는 몸메이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영어 하나요? 아, 내일은 영어죠. 할 줄 알아요? 근데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. 내 몸메이슨군. 한 번 우리 만나요.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. bile. 고맙습니다. 이 tablespoon é